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야 이현이 봐 손 놓고 도망가 야 너 걸러 일단 소리에 간다 소리에 뭘 젠장이가 이런 거 어디서 먹어볼게 안 먹어 두 남자들 어려워 아니 인마 동집이랑 엄마 뭐예요? 어? 새우깡? 간다 봉지 줘 간식 봉지 새우깡이 없어 새우깡이 오란다 아니오 오란다? 아니요 새우깡이 먹던 거 있어 이거 줄까 이거? 아 간다 아 있다 간다 간다 이제 고추장 투하 솥뚜껑 닭도리탕 솥뚜껑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요 음식 맛을 못내니까 못하는 거지 말은 잘해야지 고추장에 고춧가루 그냥 갈량이에요 그냥 갈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어머니 얼굴들이 다 맵게 생겼잖아요 못 드시는 분 한 분 계세요? 여기 아 진짜? 뭔 얘기 하신대요 뭔 얘기하긴 뭔 얘기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 안 깨져 걱정하지 말로 난 안 깨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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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 우리 괜찮아 아 저 빨개졌어 빨개졌어 뭐예요 마늘? 색깔이 곱다 아 이거는 깨끗한 거니까 아이 괜찮아요 셰프님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색깔이 뭐 같냐면 백 저리 가란데 어머니가 보주예요 오늘은 바닥에만 다 뿌려주는 센스 이미지가 그냥 갈량으로 그냥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 클라스가 있기 때문에 갈량이 되지 나도 이거 잘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량이 안된다니까요 아니 이미지가 왜 그 가수 있잖아요 뭘 그래요 형이 음식 냄새 갖고 왔나? 모르신다고? 찾은 일 없나? 기름 기름 기름이 아니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 이렇게 해서 먹기 참 기가 막힌데 치건디 어머니 밥 줘요 밥 먹게 딸 먹을거지 맘마랑 밥 줘요 뭐 딸 잡을 일 있어요? 왜요? 국물 한 번 맛 좀 봐봐요 저요? 좀 뜨겁게 이거 잡고 잡고 훅 들으킹 미쳤냐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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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용 맥주 아니 괜찮아요 얼굴이 울겠는데 아니 닭도리탕은 싱거워 맵게 먹어야 돼 바빠게 땀 좀 흘려가면서 먹어야죠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매워 아침에 변기 잡고 삐싱삐싱 싸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건 아니야 야 평택 그 폐게닭도 안 먹는데 여기 우와 아이 폐게닭보다 이런 데서 먹는 게 좋죠 평택 저도 폐게닭 많이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대로요 원래 감자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괜찮아? 응 조금만 조금만 되겠어요 청약 없이 뭐 더 넣어야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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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매워 지금 영국 원래 여자들이 독하잖아요 아유 이건 좀 무작위만들고 맛있어 맛있어 아니 여자들이 무작위독해요 야 엄마 그거 파티 끊어줘 야 엄마 그거 파티 끊어줘 언니 와야지 희인아 엄마가 학교에서 데려올 수 있고 이거 담으게 포기야 니 포기 담았어요 이거 남은 게 이제 당연히 그것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굉장히 그거 다정하자마자 구성원장 먹었는데 통을 칠궈야지 통을 아 예 다음에 올 때 통 갖고 올게요 그 버릇대요 통 갖고야지 버릇대요 버릇대요 통 준건 갖고야지 또 가져가려면 통을 갖고야지 아유 버릇대요 너 줘? 통을? 통을 줘야 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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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을 안 갖고 또 먹으면 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청계닭볶음탕 일반 닭 아니고요 청계닭입니다 청계닭으로 지금 볶음탕을 하고 있어요 솥뚜껑 닭 Nuevo 닭 찜집도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 배면 또 맛있어 진짜 어 왜 해봐 시골에서 왜 해봐 왜 해반 desert 농닭이 무섭다 먹어버리면 좀 제대로다 흐헨히 김에다 이제 흐헨히 김에다가 구부러 와 냄새가 너무 좋다 쫄우니까 장면들어가면 진짜 완전 짱이네 신랑아 그지? 시끄러워 너나 잘했나 오빠한테 했나? 네? 오빠같은 남자가 했나 어디있냐? 아이고 둘이면 죽어 내가 맨날 언니랑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? 와 진짜 두 남자같은 사람은 우리가 구절 중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개털이도 펌 시켜 영광이지 감사하게 알고 살아야 돼 뭘 뜬데요? 그냥 여기서 먹으면 되지 이엔아 이래 엄마 김촌 싸줄게 김촌 먹자 어 총각김치 다 먹었네 내가 총각김치랑 총각김치 먹을까? 세상에 오빠 그거 애기밥인데 왜 먹어? 네? 배탔어? 애기밥이라니까 자 드세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곱고루 지금 나피부로 뭔데? 나오니 핵 핵 핵 핵 핵 핵 핵 핵 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